이 수사밥도 먹는 거고 나 다른 거 몰라도 이 사람 보는 눈은 있다는 말 근데 서울에서도 이런 거 자주 보나? 전혀 사건 날 전부 비가 왔어요 죽은 여자가 빨간 옷을 입고 있었어요 목격자가 있나? 그렇다고 증거가 있나? 범인이 워낙 빈틈이 없고요 자신 있나? 준비 됐나? 큰일 났어? 그렇게 못해서 어떡해 형사가 뭐 사람을 그렇게 못 알아봐서 어떡해 형사가 뭘 맘에여 오늘 당장 터치고 맘에여 그래도 내 눈깔은 못 속여요 내 꿈에 티가 나 어떤 상황을 보면 흑어 예멘 정즌 nahme